포레스트 1을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비가 오던 터라 오늘 골프장이 엄청 널널해요 지금은 비가 끝였어요 완전히 좋아요 오늘 뭐 어떻게 칠 거예요? 재밌게 칠 거예요? 아니면 진짜 한번 드라이브 연습한 거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오늘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잘 쳐보는 걸로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를 한번 그러니까 다큐 좋아요 다큐모드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백돌이 아니에요 우리? 라고 얘기하고 싶다 99돌이 여기 오른쪽 우측 도그레기죠? 네 우측 도그레기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슬라이스 나도 뭐 어느정도 사는 바람을 가는 소리 바람만 가르는 소리 바람만 가르는 소리 아 굿샷 아 잘 쳤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한번 쳐보려고 이야 근데 달랬어? 아니 내 나름대로는 세게 친 거야 배운대로 배운대로 나 어디로 갔냐? 근데 공이? 어? 뭐야? 어? 뭐야? 살았어? 야 쌩컨 해적은 뭐야? 야 쌩컨 괜히 봤어요 저거 보면 안되는데 약간 왼쪽 아 이거 둘다 내려왔다 아 불안한데? 쌩컨 한 번 나니까? 왼쪽 야 오늘 진지하게 치기로 했어 진지함이 안맞아 내 스타일이 아닌가봐 갑자기 되게 자신감이 없어졌어 짤 야 왜그래 짤 야 왜그래 짙다 뭐야 야 나 치마 갈래 뭐 친거야 야 양파인데 이거 그만 찍자 이거 그만 찍자 이거 그만 찍자 진행이 안되겠다 두번째 이거 이거 그만 찍자 첫홀은 깔끔하게 일량 일량 만량 죄송해요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면 첫홀부터 양파 쏠다 양파 있는데 캐리오너에요 야 이러면 대결 많이 들어올거야 다 낮에 덤빌거야 어 구샷 잘 쳤다 좋은 데로 갔다 할거 같은데 거리가 나셨으면 살고 아니면 안 나셨으면 어우 야 방향 좋아 방향이 빨랫줄이야 아이온이야 런이 하나도 없어 드라이버인데 대단한데 펑커 그래 나 아까 펑커 괜찮았어 너무 박혀있어서 그렇지 어우 쌩크 제어 풀어왔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뛰어서 끊어가는거야? 야 이거 왜이렇게 짧게 많아 야 돼죽인데 이걸 또 끊어가기? 일하기 어려운거란 말이지 백스피 백스피 어이 잘 쳤다 이거 한 3m 되나? 난 그걸로 안봐 눈대중으로 하니까 그런거야 오너 놓쳤어 오너 놓쳤어 내가 먼저 치네 비도 안오고 좋다 뒷팀도 안온다 비도 안오고 뒷팀도 안온다 비도 안오고 뒷팀도 안오고 다 안와 골만 잘 치면 되는데 야 어렵네 2인플레이가 근데 급하네 생각보다 그치 이게 태국 이런덴 괜찮은데 숨을 못 쉬겠네 2인플레이라서 되게 여유가 있을줄 알았는데 왜요? 어.. 숨찹니다 매우 숨찹니다 마지막 힘들어요 스코어도 난리 났고 스코어도 난리 났고 네 잠이 안쓰고 아.. 마이클 조던이야 벌써 23개야 아.. 나 하나 지고 있어 아.. 어떡할거야 요즘 연습 열심히 했는데 유튜버 좀 잘해야지 아이고 개그 유튜버도 아니고 390m 거의 100친다 240m 앞에 아.. 빠트려야 되겠네 아 나 이번에 240m 치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아.. 아쉽네 아이고 너무 돈다 4번 앞으로 들어갑니다 4번 앞으로 4번 앞으로 봤어요 모비입니다 아니.. 슬라이스 났어 살았다 완전 왼쪽 봤지 어 저기 앞에서 나무 봤어 왼쪽 앞에서 나무 맨 앞에서 나무 봤어? 어 작전이야 ㅋㅋㅋㅋㅋㅋ 아.. 아.. 여기서 이제 5흡이니까 크지 아.. 땀 안 날 거 같은데 땀 오.. 이제 히연이랑 나랑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코어가 다시 또 조정이 되고 그렇지 다음 올해 또 조정이 되고 아주 치열해 치열하지 원래 그럼 자체에 사는 거는 너무 이간미가 없어 뭐가 이든지 모르고 이거 저 잘 맞으면 180 가는데 쳐도 돼요? 잘 맞으면 180이요? 네 잘 맞으면 뒤에 몇 번이나 되는데 만에 하나요? 열에 한 두 번? 아 그래? 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쳐도 돼요?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네 도망가 도망가 됐어 끊어간 거야 어차피 무들리거든 오 잘 맞았다 벙커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? 벙커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? 벙커야 벙커 허허허 양파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몸을 짤란 거 아니에요 이거는? 아 안타깝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완전 망했어 오비 한 번 하고 벙커 들어갔으니까 뭐 예상 스코어가 딱 바로 나오죠 야 진짜 잘 맞으면 트리폴이다 아까 여기 딱 75에서 세이크 났는데 그래 그 기운을 살려서 한 번 더 해줘 그 오른쪽에 사람도 계신데 조심하고 아 거기까진 안 가겠지 오 굿샷 핀빨 오바 아 조금 오바다 힘이 넘쳐 드라이브 거리만 줄었어 딴 건 다 줄어 어프로치랑 퍼터 거리만 늘었어 오우구야 어 나는 뭐 깨지는 줄 알았어 어허허 양이네 양이야? 여기서 이제 또 스코어가 다시 잡혔죠 오비가 웬만해도 많지도 않네 오비에서 두 개 있는 오비에서 하나를 한다 그 어려운 걸 한다 또 원래 어려운 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요 그러니까 대단해 대단해 띄우는 거 못한다는데 띄워서 짧게 가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구기종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아 근데 골프는 구기종목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런가봐요 이 친구가 구기종목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잘하거든요 다 남들은 거의 요정도 스코어에서 전반이 끝나는데 초이다 12개 오바 10개 오바 다음은 롱홀입니다 좋았어 기회의 땅 롱홀은 기회의 땅이야 소원을 한 번 올려봐 아니 오늘 드라이버가 200을 안 나가가지고 힘들겄어 드라이버 두 번 치면 돼 두 번 치면은 죽을 확률이 2백 다꿍 왼쪽 가스요 젊은 사람들인 거 같은데 데이트하는데 데이트 오 잘쳤다 아 이거 참 잘쳤다고 얘기하거든 조용히 저 정도로 잘쳤지 페이드 슬라이스죠 페이드 이건 슬라이스죠 슬라이스는 나정도 돼야지 오우 이게 슬라이스지 어 그만가 어 잔디 소리인데?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서로 자기가 슬라이스라고 자랑하고 우기고 근데 슬라이스 정의가 사실 나는 그렇게 배우거든 자기가 걸면 페이 두고 걸리면 슬라이스라고 그치 어어 걸렸어 걸렸으니까 슬라이스야 나는 전혀 슬라이스 친 생각이 없어 나도 없어 나 똑바로 치고 싶어 아니면 드로우보다 그러니까 이제 드로우로 쳐볼까 다음으로부터? 그럼 쳐봐야겠다 내가 원하면 쳐줄 수는 없어 드로우로 한 100m는 아뇨아뇨아뇨 원하면 내가 200m를 드로우로 한번 쳐주겠어 그래 다우몰 어 좋았어 왼쪽이 해저드 오비 어떤거에요? 양쪽 다 해저드에 다우몰 찬반전에는 오비 없어요 아 아 자꾸 비거리에서 밀리니까 이거 약간 신경이 쓰이네 하하하 어 야 몸이 보다가 40kg가 차인데 하하하 아니야 30kg도 차이 안나 응? 나 98kg 나 71kg 27키로 잘 쳐주고 왔어 아 굿샷 야 이번엔 똑바로 갔다 약간 페이드 아 잘 갔다 생각보다 멀리 안 가네 170 갔나 펑커 보기 펑커가 3개가 있어 야 왼쪽 펑커 쪽으로 가는데 이리와 내려왔어 한가운데 세컨이 이번에 티샷과 세컨이 둘 다 살았어요 근데 아직 그린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방침할 수 없어 쓰리온은 해야되는데 쓰리온 기회야 아니 어프로치에서 또 생크와 탑핑과 뒷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야 근데 유틸 치고 세컨 치고 나서 거리가 더 벌어졌네 ㅋㅋㅋㅋㅋ 오 오른쪽이다 짧다 으아 이거 드디어 벙커를 하셨네요 쓰리온은 무슨 쓰리온 근데 벙커 정리를 안하노 어이 개판이네 저 이렇게 발자국이 심하게 나 있으면 이거 뭐 골프장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만들거나 야 딱 발자국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딱 발자국이라고 야 야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다 야 이거 내가 아시는 분 비슷하게 쳤는데 잘 쳤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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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까비 어 이제 좀 감히 돌아오고 있어 야 뭐야 파 한거야 네 양파인가 이야 어 야 되게 보기 안좋았어 그림 그림 좀 안좋았어 그래 아 내가 엉덩이를 안보이려고 카메라에다가 줘야되는데 오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아오 야 야 간만에 그냥 야 간만에 제대로 쳤다 이거 야 둘이 뭐 이번에 좀 해보니 간만에 제대로 쳤어 둘이 야 역시 기회의 땅 원래 우리 이렇게 치잖아 그럼 아까 몸이 안풀려서 그랬어 아까 일부러 재미 쓰려고 한거지 그럼 앞에 형 컨셉 그럼 어 오늘 2인플레이가 지금 몇번째냐 일곱번째 우리가 뭐였어 여섯홀을 쳤는데 어 느낀점이 있어요 4인프를 와야겠구나 맞아 4인플레이가 좀 더 편한거 같아 앞에 없어요 아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기억난다 아 여기 아 이게 카메라에 잘 안보이겠지만 저기 앞에 있는 저 젊은 여성분이 진짜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다니시거든요 옛날에 저처럼 이런 매너가 있어야 되요 앞에 아까 그 벙커 안 지우고 뭐 그러면 안되고 저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컵 한장 파트린다 그러니까 진짜 야 이거 드로우 친다 진짜 아 맞네 드로우 친다 그랬지 전대표 이거 드로우 친다 그랬어요 치셔야 됩니다 앞에 캐디가 7인 야 드로우 한번 봅시다 아 저 캐디분이 알았네 내 실력그래 드로우 한번 봅시다 드로우 아닌데 아 아니네 뻥컨대 야 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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